다같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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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아름다운 미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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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의 애팔찬만 배우는 여자 아무거면 보고싶어 보고있거라 겨락속은 어둠어치는 아름다운 미우신 아시는 분들 같이! 아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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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Spanish 사라 아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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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미고 갈 수 없는 삶 미술 방신 난 닮은 약단만은 흔들리는 것처럼 나눠고 말만하면 눈물 흘리띠 너가 넌 저놈을 주는 아름다운 이 미세 아기 미세 아기세가 나는 분이다 신기기고 사랑이니가 아기세가 나는 분이다 아기세 아기세 아기세가 나는 분이다 신기기고 사랑이니가 아기세아 아기세 아기세 야 아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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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해 불러주세요 아이고 그러면은 노래 하나만 더 부르고 그 다음에 저기 야 할마야 그것 좀 여기 앞에다 갖다 놔 이왕 보여드리는 것도 제대로 한 번 더 보여주고 그래야 돼 사람이 옆에 참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네 뭐 이렇게 착한 행동을 하고 계셔요 아 그러시구나 네네 고마워요 네 그러면은 내가 이거 한 번 내가 해드릴게 이제 의상도 준비 한 번 너는 뭘 한 개 있다고 이렇게 땀을 짐질 흘리고 그래 아 저기 우에 갔다 왔어 야 이 더운 날씨에는 우리 저기 탈마는 좀 앉아있으라고 그래 자 그러면은 그걸로 한 번 가봅시다 절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바보 같은 남자 절대 되면 안 돼 이 사모님들이 밤에 짝짓게 해달라고 하면 열심히 해주고 그래야 돼 이렇게 바보 같은 남자들 되지 말고 시럽 한 사람이 가니까 저 뒤에 또 바라갔네 자 그러면은 쪼다 같은 남자 그걸로 한 번 해드리고 진짜 우리 남자분들 내가 혹은 날 얘기하지만 강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목욕탕을 가보면 딱 알아요 뭐 진짜 그렇잖아 목욕탕을 가면은 진짜 돈 많은 사람 잘 사는 사람 딱 구분이 안 돼 왜 다 벗었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저희들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거시기가 큰 사람들은 이 어렸을 때 진짜로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게 좀 조그맣다 그러면 부삭집 사람 왜 내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 나는 알아 너도 알아? 나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조그만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장난감 사주고 기차 사주고 뭐 비행기 사주고 갖고 놀게 많아 맨 큰 것만 갖고 놀아 근데 못사는 그 지구석을 어떻게? 가지고 놀게 없어가지고 잠잘 때 보면 매일 지구 왔다가 차고 땡겼다가 낙옥가서 차고 옆으로 보셨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커지게만 해가지고 목욕탕을 가보면은 딱 압니다 절대 이게 조그만 사람들은 구석에 조각해있지 말고 당당하세요 이게 딱 큰 사람이 이 존많은 새끼들 이럴 때 들어오면은 저 새끼들 못사는 동네구나 이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나 우리집 잘 살았지 엄청 잘 살았어 자 나 꼭 얘기하고싶어 자 강남 가면서 내가 뭐 불렀는데 하지 자 야 나 진짜 뭐 부른다고 하냐 어 자 우리 뒤에 음악을 보는 우리 막둥이는 어렸을 때 진짜 못살았습니다 자 엄청 가난했어요 오로지 가지고 놀거는 지꺼밖에 없었습니다 자 너 좀 이게 치켜올려 남 뒤에라 자 한 번 야 우리 닮아 너도 엄청 부잣집 살았지 얘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 2대 그룹 엄청 크게 살았어요 하하하하 제껄 찾으려면 메디귀신을 찍어야 돼 하하하하 자 바보같은 남자 한 번 가봅시다 그러고 나서 후에 다른 각설들이 안하는걸 내가 이런것도 한 번 해드리고 요거 이제 그 아쟁이하고 북을 치는데 쉽게 말하면 의상까지 입고 칩니다 자 그 대신에 박수가 많이 나와야되요 박수가 많이 적으면 나 이거 했지도 않아 그냥 이거 그냥 뒤로 집어넣고 하하 아 아 진짜 바보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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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는 말 코모타고 소금 나 울음을 잠던 다만 신기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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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볼까 두려워서 잠도 피해 수 있을까 이제 피해 수 있을까 세상 비바람 펼쳐도 거세 눈물 하나 당처도 나를 영원한 당신의 흥분이 되니라 나를 carriage 아 아 아 내가 확인하는데 여기까지 오기가 좀 그래가지고 네네 고맙습니다 참 진짜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런것도 나오고 놀래 어떻게 들을만 하셔요 야 고마워 이 새끼야 고마워요 내 눈구적이 작아서 그래요 어떻게 편일만 하셔요 네 혹시 나 혼자 있나 뭘 나 혼자 있거든 그 속보이는 짓을 하지마 네 형 고마워요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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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안아주고 그러는거 아니라 내 인간적으로 네가 알려줬으니까 내가 하나 줄게 그렇지 그러고 어 아 저 우에 혹시 저 우에서 뭐 이런거 보고 느끼는거는 없죠 아니 없을거에요 아 어디 아 핸드폰 꺼내고요 그 이런거 돈 나올 때 핸드폰 끄는거 끊지 마셔요 요즘엔 핸드폰하고 지갑하고 똑같아가지고 우리도 헷갈려요 자 근데 여기 우리 형님은 솔직히 내가 남자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다음 생에 여자를 태어나면 꼭 먼저 제 1번으로 줄게요 그러면은 그 노래를 한번 가봅시다 내가 내가 먼저 줄까 네가 얼른 부어 자 우리 깡통한테 저기 기다려가지고 저기 저기 차이서 물 더워 에어컨 키면 돼 자 근데 왜 거기 안에 물 다 있어 물 있더라 바가지에 자 보릿고개 그걸 한번 가봅시다 하 벗긴 덥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여기에 왜 앉아있고 서있는거 하냐면은 나는 딱 그 속마음을 알아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어 어 하 하 이 이분들은 뭘 팔면은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들이예요 내가 바로 하러 아이 뭘 팔아 사람들이 사람들이 의심을 하면 안 돼 내가 여기서 뭘 팔다라고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들이예요 내가 아 아이고 절대 팔지 마 야 물건 하나만 줘봐 자 그러면 하나만 줘 왜냐면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른거 아닙니다 왜 저희들이 진짜로 뭐 하나 팔아 먹으려고 이지거리 하는거지 왜 우리도 솔직히 이 더운 날씨에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뭐에요 그걸 씹어먹으려면 돈 때문에 이지라고 하는거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나는 선전을 듣고나서 나는 안사도 됩니다 안사도 되는데 선전만 들어주신다고 근데 그걸 못잡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 진짜 그런 분들은 내가 내가 진짜 내가 필거에요 내가 저 목탑으로 저 목탑으로 뭐라고 그랬냐 가다가 지갑이나 얼른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필거에요 내가 이걸로 할게 카면 충론다 카면 충론다 카면 충론다 제가 다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삼삼패드라는거 파스라는거를 판매를 하는데 자 이렇게 올해 새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동전패드 동전패드라는건데 얼마전에 뉴스에서도 나왔어요 TV에서 우리 탈렌트 이숙이라는 탈렌트가 나와가지고 바지에 이렇게 딱 무릎을 깔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옛날 파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붙이냐 그냥 이 무릎에다가 그냥 가운데 뼈에다가 복근이 붙습니다 근데 그런거는 우리 엄마들 부작용이 있어요 왜 안아픈데까지